일상생활을 기록하는 브이로그가 성행하면서 직장, 아르바이트 등에서도 영상을 찍는 이들이 늘어났는데요. 그런데 이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는 점주들의 사연이 전해져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.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. 글쓴이 A씨는 알바들 브이로그 찍는 거 본사에서 금지해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. A씨에 따르면 한 여자 알바생은 일을 하면서 브이로그를 찍었고 그런 알바생에게 매니저는 찍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. 그러나 알바는 꿋꿋이 촬영을 이어나갔습니다.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 브이로그 등 촬영에 관한 제안은 따로 두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설상가상 이 알바는 자신을 제지한 매니저를 본사에 신고하기까지 했는데요. A씨는 본사 차원에선 레시피 노출만 제안하고 촬영 가능이라고 한다고 토로했습니다. 문제는 브이로그를 촬영하며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. 알바는 브이로그 찍는다며 파우더를 업는 등 매장에 손해를 끼쳤는데요. 결국 A씨는 브이로그를 찍던 알바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자 이 알바생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A씨를 노동청에 신고했는데요. A씨는 그 이후로 카페 알바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괜히 반감 생긴다며 일하러 왔으면 개념은 좀 챙깁시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브이로그 찍으면서 업무에 집중을 잘할 수가 없다며 A씨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습니다.